아, 오늘 우리 삼식님의 밥은요. 다이어트 머이 닭가슴살 잡채예요.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뱃살이 많이 기름진 명절 음식 먹고 많이 체중이 늘었어요. 3, 4kg, 5kg씩 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먹어도 뱃살이나 이런 것들은 살이 찌지 않으면서 건강에는 좋은 머이가 열가지 조골세포도 회복시키고 또 항암작용이 좋아서 유럽에서는 이 머이 추춤을 가지고 항암약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다른 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추적해서 죽이는 그런 좋은 약재로 지금 유럽에서 개발이 됐죠. 우리도 이렇게 서울에서 완도로 기촌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밭에 머이가 있어서 이 머이를 먹은 뒤에 대행성 무릎관절을 지팡지 있던 걸 다 버렸어요.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었는데 이만큼 머이가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삼식님의 밥상은 귀리, 찰옥수수 밥에 부추김치 다 텃밭에서 난 거예요. 에다가 다이어트 머이 닭가슴살 잡채에다가 바나나하고 무슨 머스켓이죠? 샤인 머스켓을 같이 곁들여서 밥상을 차렸어요. 아, 맛있겠어요. 아주 맛있어요.